윤석열 후보가 주말에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은 옆에 의원이 함께 동석을 했다라는 건데 의원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 2명 2 3명과 함께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서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택했다는 건데. 김수경 교수님 예전에 그 왕자 논란 이후에 윤 후보가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가는 모습도 크게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일요일 일정은 예배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독교 신자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왕자 논란 이후에 뭔가 그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하는 하나의 행보로서 교회를 좀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대선이 임박하면 후보들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모든 종교 어떤 행사에 가서 메시지도 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다 그렇죠. 거의 모든 종교에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하나로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장지원 의원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사실 장지원 의원이 총괄 상황실장을 하다가 아들이 음주운전과 경찰 폭행 이런 일로 인해서 거기서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이란 건 사실 후보와 가장 가까이에서 합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가 결정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랑 가장 잘 합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아마도 장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에 앉혀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어떤 공개적 활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정인 변호사님 배우자 포럼이 뭐예요? 국민의힘 의원과 원의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배우자 모임을 배우자 포럼이라는 가칭으로서 발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후보이지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은 아니어서 이 모임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식으로도 행보를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은 김건희 씨의 등장을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원래 이런 포럼의 형식으로 이제 배우자가 등장하지 않고 보통은 대통령 후보들은 어디 이제 후보가 지방에 가서 시장에 가서 민심을 만나는 과정에서 같이 대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등장시키고자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사 연출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연출보다는 아까 제가 저 대형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후보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연출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것 너무 정치색으로 드러나는 것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찍는 듯한 그 화면이 좀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김건희 씨 관련한 후보의 배우자 등장에도 자연스럽게 윤 후보의 가는 곳에 야구장에 같이 교회에 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다음 달 발족이라고 한다면 등판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김건희 씨가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처럼 뭐랄까요. 단발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는 뉴스도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 단발머리로 시도했다는 건 그만큼 캠프에서 김건희 씨의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관심사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좀 하려고 사실은 당신 머리카락 이거 머리 바꾸세요 말하는 거 좀 여성들에게는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김건희 씨의 어떤 내심의 의사가 반영된 헤어스타일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머리가 전부는 아니고 제가 볼 땐 솔직하게 지금의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가 각종의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하고 자세하게 해명을 하고 또는 검찰 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솔하게 어떤 수사를 받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